음 방금 자색고구마 백설기를 쪘어요. 아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백설기 송편하고 남은 떡을 추석 때 쓰고 남은 떡을 냉동시켜놨다가 자색고구마 넣고 검포도 넣고 백설기를 쪘서 지금 폈는데 이거 이제 구두면 썰으면 좋겠죠. 뜨거워요. 아주 맛있네요. 백설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는 이게 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채에 쳐서 수분을 조금 입힌다면 이렇게 쪄어내셨는데 촉촉하네요. 그냥 하면 좀 퍽퍽한데 검포도 넣고 자색고구마 넣어서 백설기 자색고구맛 떡을 했어요. 음 이거 이제 네모 반듯하게 굳은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썰어내면 볼품도 좋겠어요. 음 아 맛있네요. 음 아 맛있게 됐어요. 1분 16초만 되나요? 그러니깐. Father Ru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